시내 병원으로 가주세요. 연락하고 뒤따라 가겠습니다. 네. 보호자세요? 네. 보호자분 타세요. 왜요? 뭐 할 말 있어요? 네시요. 시내 병원 흉부외과 최연경이라고요? 아까 못 들었어요? 허면 처단은 그 기녀가 아니고 의녀요. 이봐요. 나 의사 맞고 내가 지금 좀 급해요. 그러니까 비켜요. 허면 여인도 의여인이 될 수 있단 말이오. 뭐래? 그러면 그 말도 없이 달리는 요상한 그 수레 같은 건 병자를 짓고 어디로 간 것이오? 영업이든 작업이든 때와 사람을 봐가면서 오케이? 이봐. 염매가 저리 포악해서. 이봐. 어 민재야. 구급차 5분 안에 도착할 거야. 환자 도착하면 먼저 애칭을 좀 찍고 응급 조치한 거. 공기 잘 빠져서 폐가 잘 펴졌는지 좀 확인해봐. 어 이보. 어 이보. 잠시만 기다려주시오. 너 그 얘기를 왜 이제 해? 네. 궁금한 것이 있어 그랬어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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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새끼야 이 꼬라야 이 새끼야!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! 뭐야? 사고는 여기서 날뻔는데 왜 사랑스러워 있어? 아 예 거기 129죠? 아 예 이거 비! 이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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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차를 보셔 이보! 아 참! 성민은 불과 지급하더니 기가 1이 약해서야 임혜근? 이 여인은 대체? 이봐요 미쳤어요? 이봐요 미쳤어요? 저거? 아 저거 1등이 되죠? 1등이 되죠? 전 18.. 19.. 아니 18.. 이거 말 다.. 안 18.. 아 그.. 어, 아까 그 이사분? 금방 뒤따라온다더니 어쩌다 혹시 보호자세요? 보호자세요? 네 보호자분 타세요 그렇소 네, 이 영인의 보호자요 네, 일단 병원으로 옮길게요 보호자분도 타세요